신호등 노래 하시죠? 신호등 노래 하시죠? 네, 좀 한 번 하고요. 괜찮아요. 제가 알아서 볼 테니까 따라오세요. 갑자기 슬픈 노래를 추면 당황하시니까 왜냐면 은성이 되게 찰지셔가지고 노래 되게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벌레를 부르시고 한번 뜬금없이 노래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바로 우리 거리번호 버스킹의 눈이 감을까 싶습니다. 오늘은 유들누나와 거불지님 그리고 유하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. 굉장한 무대를 여러분들은 함께 불러내십니다. 여러분들 늘 사랑하는 무대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. 힘드들이 있어도 힘내시라고 신호등과 유들이 만났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함께 불러내시면 더 감사드릴게요. 네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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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무척 질척했지만 가려한 날 막아서네 나 갈 길이 뭔데 새빨간 얼굴로 화를 냈던 친구가 생각나네 이미 난 발걸음을 떴었지만 가려한 날 재촉하네 걷기도 힘드네 새파랗게 밤에 질려 도망가 친구가 안 내매도네 밤에 창을 느낀 더 높이 눈에 동그라미 모두가 멈췄다는 것 다 말을 잘 들어 그건 나도 문제가 아니야 눈에 빠져나는 사이 잠촌 잠실까 보라색 빛은 나무 정해져 싫어 눈에 빠져나는 이 일만 이 숨을 멈춰버려 내 방금을 그 일지도 모르겠어 너의 마음이 최고의 빛나 고런 제가 오늘 림싱크 버전으로도 한번 모셔봤고 신호등까지 같이 해봤는데 너무너무너무 멋지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더 커다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이유나 선생님께는요. 제가 특별히 아까 젤리를 제가 드려봤고 부산으로 가시는게 남다치고 눈이 이렇게 됐어요. 본 줄은 줄 알고. 지갑이에요. 저스트 롤렛입니다. 명함 있나요? 포토카드에요. 명함 아니에요. 포토카드인데 제가 두 달 반 전에 찍은, 이제 세 달 되겠네요. 제가 요들로다가 인생은 제일 젊은 날, 저의 생활자가 제일 젊은 날입니다. 젊은 날, 주름이 한 줄 더 새기기 전에 찍은 사진 고이 고이 가지고 해달라고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번호가 있으니까 나중에 결혼할 때 연락하세요. 네, 너무 좋아요. 불러드릴게요. 아니, 불러도 되나요? 아, 불러주세요. 딱 가요 이제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전부 다 코다란 박수 부탁드릴게요. 이야, 그 뭐.